충청구에선 이바지음식으로 대학집을 많이 해서 그것도 준비해뒀어. 갈 데 있지 말고 가져가. 엄마, 고마워요. 다른 일도 많을 텐데. 고맙길. 우리 딸 시어머니 경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. 언니, 황태구이랑 편체는 표장이 돋고 이제 전만 마무리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. 그래, 다 됐다. 초야, 전담을 그릇 좀 꺼내. 아, 네. 아, 엄마. 나 이거 다 담고 2층에 잠깐 다녀올게요. 어, 그래.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바지음식 가지러 왔구나, 누나. 어. 어머님 결혼식 때 와줘서 고마웠다. 뭘? 결혼식에 선혜랑 같이 왔던데. 부캐 받은 것도 그렇고. 혹시 네 마음 결정한 거야? 응. 나 선혜 누나랑 만나. 어느 순간부터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하다가. 요즘엔 매일 같이 있고 싶더라고. 아, 그래. 네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. 그래. 강림아, 누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. 알지? 갈게. 쉬어. 고마워, 누나. 조심히 가. 응. 간장 배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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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